야, 섭섭한데? 아, 뜨거! 그동안 놀아준 점이 있는데 연락을 그렇게 씹냐, 강한아? 그렇게 민주주의 하니까 탐이 났어? 어? 야, 가서 뭐라 말했냐? 귀도 말을 마치 할 거 아니야, 어? 너 설마 아니지? 맞아. 진짜야? 어이없네, 진짜이씨. 야, 너도 있었어, 목이. 알아. 알아? 이래서 근본은 못 속인다니까. 뭐 전후에 그런 거야? 사실대로 말한 것 뿐이야. 야, 정신 차려. 이제 와서 위하는 척하면 박민주가 살아 돌아와? 너도 네 살길 찾아야 될 거 아니야. 너희들은 재택감이라는 게 없어? 사람이 죽었어. 아이씨. 아이씨. 개 같은 상황에 뭔 개 같은 대사냐. 어? 어차피 난 안 걸려. 하아이씨. 아이씨. 절대로. 아아... 아... 아... 아아... 아멘